우리는 얼마나 중요한데요. 재미있게 재미있게 전해. 말로는 안 돼. 우리가 가진 자산을 또 가야겠어.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눈밖에 없을 거예요. 아 저 진짜 잘한다.. 두껍게 그냥 이것을 뽑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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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리 자야 되는데 뭐. 일단 내일 할 일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받으면 둘이 안 될 것 같다. 여행 도중에 이걸 지금 하라고요? 아 막막해. 한 저기 제가 진짜 핫한 노래 하나. 요즘 완전 신선한 노래 오죠 할램 Dziękuję. 플랫시몽. 한레베티 플래시모브. 한레베티 플래시모브. 김현중 교수님께서 플래시모브에 대한 일반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플래시모브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입니다. 백식이 아닙니다. 플래시모브이란 이제는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거죠? 이제는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거죠? 거기 빛나겠네. 기자회견인가요?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플래시를 터뜨릴수록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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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해야 해요. 이렇게. 나도 맞아. 백식이 없네. 몹시. 잠깐만요. 아무도 혹시 과학이 없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잖아. 기운서. 알고 있으면 기운서.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하니까. 누가 빨리 두 사람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동호회에서 요즘에 무슨 SNS 소셜 이렇게. 한날 1시에. 모여라. 모여라면서요. 그 어떤 약속된 행동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걸 플래시모브라고 하고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면 춤 같은 거. 갑자기 그 시간에 딱 멈추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었나. 저. 아니 저는 범죄를 보여줬어요. 지금. 지금. 계속 알고 있나 모른다고. 계속. 자기 편만 찾아서. 자기 편만 찾아서. 자기 편만 찾아서. 첫 회에 자기 편만 올라고요. 잠깐만. 거기 뭔데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한램 쉐이크라는 거예요. 한램 쉐이크. 한램 쉐이크. 해외에서는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럼 잠시만 그 범죄야. 기획 아이디어 제공은 그럼 김범수가 되는 거네. 아. 찬사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그렇게 하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아주. 몹시 나와 있어 몹시. 너 눈이 갑자기 8시 20분이 됐다니. 몹시 나와 있어 플래시몹이야. 그래서 플래시 나와. 니가 8시 20분이 됐어. 한번. 한번. 한번 선물 봐라. 이거 하고 나면 국내에서도 아마 꽤 이거 파장이 있을 것 같아. 괜찮은 면으로. 처음에는 간단하게 치다가. 어. 어 그렇지. 저렇게. 어 이것도 됐네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데요. 처음에 형만 해. 인도시를 하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회의를 하고 계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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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하러 가야 돼요. pecially 뭔가 생각해 larges. 그렇 없어요. 이렇게 말을 못 그룰 받을 придерж 임manuel인데요! 맞아요 이거야 이거. 이거아요?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Ved ş Rio. 선생님이 반짝이 다시 갔잖아. 네네네. 그럼 이게 자기만의 반복을 하기도 좋은거야?